맘에 안들면 욕하고 내가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안했는데 우리 때는 절대 이런 우리 때는 이런 문화가 없었어 남의 방송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불쑥 들어와서 죄송하다 음악방송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러 가도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나갈 때는 전혀 채팅이 없어도 채팅을 내가 전혀 관계를 안했어 그냥 접속 안하고 아니면 접속하고 그냥 활동을 안해도 음악 듣고 예를 들어서 나가면 좋은 음악 잘 들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인사말 꼭 남기고 나가고 이랬는데 요즘 세상은 속된 얘기로 싸가지가 존나게 없는 거지 지 필요한 얘기만 다 듣고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담아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는 하고 나가야지 그게 예의 아니냐 그지 지금 내가 생각해봤을 땐 본인의 재산에 거의 100%를 지금 보존해주는 전재산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시황 분석을 해줬는데 아 참 싸가지들 진짜 전임말에